치매는 아직까지 완벽히 치료가 안되는 질환인데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매일 먹는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메이크맨입니다. 작년 치매 환자는 88만 명이 넘어갔으며 65세 이상은 10%가 넘는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치매는 심장과 혈관을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원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코혈압, 심장병, 강뇨병, 뇌졸중이 있죠.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니 무섭기도 하죠.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에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병이니 평소에 관리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만 관리해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어떤 것을 먹으면 안되는지 그리고 꼭 먹어야 되는 것까지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 후 오늘부터 식단을 바꾸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되실 겁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열된 베이컨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당화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정한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 당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이는 다른 말로 당 독소라고도 하는데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독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중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당과 단백질이 있는 음식물을 120도 이상에서 가열하고 구운 요리를 먹으면 그대로 독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 갑니다. 뜨거운 열이 있는 상태에서 당과 단백질이 결합되면서 독성을 유발하는 이 당화되어 있는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직화구이, 오븐구이 등등을 활용한 요리에 독소가 많이 발생되며 마이야르라고 해서 일부러 고기를 기름에 태워 풍미를 더하는 과정도 몸에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 독소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떠다니면서 혈관 주위를 맴돌게 됩니다. 그러다 혈관 속에 자리잡아 경화시키고 뼈 혈관, 눈, 심장, 신장, 신체 내부 장기 곳곳에 붙어서 염증을 유발해 온갖 질환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 치매는 물론 백내장, 동맥 경화 등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모든 가공식품은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과자류, 도넛, 치즈, 냉동식품이 포함됩니다. 형태에만 차이가 있을 뿐 마가린과 설탕이 들어있는 것에는 트랜스 지방이 가득 함유되어 있으며 퍼피크림에도 대부분 트랜스 지방이 첨가됩니다. 어릴 때 마가린에 밥과 간장을 넣어 비벼 먹곤 했었는데 바로 이런 식습관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죠. 또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즐겨 먹는 팝콘과 낮춰 길거리에서 사먹는 오지워치김, 감자튀김, 초콜릿, 과자, 케이크, 마카롱 등등 모두 트랜스 지방이 많은 대표적 식품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햄버거를 먹으면 꼭 같이 먹는 감자튀김도 조심해야 됩니다. 트랜스 지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포장지에 적힌 재료 목록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영양성 분란에 트랜스 지방 함량이 표시되어 있으니 트랜스 지방이 없는 제품을 확인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치매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로 이야기할 탄수화물에 있는 당질입니다. 오히려 지방보다도 탄수화물이 치매에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탄수화물이 지방과 만났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치매에 더욱 더 안 좋은 효과를 줍니다. 탄수화물 식품 이렇게 얘기하면 밥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탄수화물이긴 한데 이러한 탄수화물이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지방을 만났을 때입니다. 지방과 같이 섭취를 하면 훨씬 더 우리 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서 빵이 있습니다. 빵은 밀가루와 버터가 들어가서 당질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만 지방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과자, 아이스크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즘 카페 가면 꼭 하나씩 드시는 조각 케이크 같은 것들도 지방과 당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치매를 일으키는데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주스라든지 아니면 음료수 같은 것도 치매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메이크 프렌즈가 아니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려드렸으니 이번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을 떠올리면 다들 머리 쪽으로 가는 두뇌 쪽으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 근육이 치매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드실 수 있는 단백질을 챙기라고 말씀드릴게요.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체중이 60kg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하루에 한 90g에서 100g 정도 드셔야 되고 보통 일반식으로 식사를 하시면은 20g 정도의 단백질이 섭추가 되니 추가적으로 한 80g 정도는 드시면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건강검진 하실 때 심장 문제가 있던 분들은 꼭 병원에서 상의를 하시고 단백질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식품 외의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체내에서 당화산물 생성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체내의 당을 흡수를 저해하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로운 유산균으로 많이 섭취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오메가3와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B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치매를 예방하려면 꼭 피해야 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기 좋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기는 줄이며 특히 베이컨은 절대 먹지 말자. 둘째, 감자튀김 아무리 좋아해도 가공식품은 먹지 말자. 셋째, 탄수화물은 지방을 만나면 훨씬 위험하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메이크프렌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